안녕하세요, 디스 이스 쑤스키리입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잉글리쉬 블랙버스트 먹으러 마이클이랑 같이 왔고요. 여기서 저희가 만나게 된 영국분들이 알려준 로컬 플레이스에요. 여기서 잉글리쉬 블랙버스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도 엄청 좋아 보여요. 메뉴가 진짜 이렇게 많은데 저는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팬케이크에 포함된 블랙버스트 메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을 거예요. 팬케이크 소세지, 해시브라운, 팬케이크, 그리고 커피! 다 해가지고 8.5파운드네요. 마이클이랑 제가 시킨 잉글리쉬 티고요. 마이클은 우유를 추가해서 티 안에 넣었고요. 저는 그냥 기본 티로 시켰어요. 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잉글리쉬 티입니다 여러분. 오, 대박. 완전 예쁘다. 오, 대박. 완전 예쁘다. 이거는 마이클 리스킷 블랙버스트이고요. 제가 스키버는 또 이제 나올 거예요. 오, 진짜 예뻐요. 완전 대박. 오, 이거 진짜 그 뭐지? 사진에서만 봤던 그 빈이다, 빈. 아, 너무 예뻐. 미쳤어. 와, 이거는 제가 시킨 패시브라운이 있는 블랙버스트예요. 와, 진짜 대박. 너무 예뻐요. 이거는 마이클이 시킨 아침밥이고요. 이건 제가 시킨 거예요. 오, 완전 맛있겠다. 진짜. 음, 진짜. 음. 음. 오늘 아침에 먹는 삼겹살 수준의 베이컨 모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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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睡ществ인데. 지금까지 영국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9ft, 이렇게 많았어요. 진짜 다 맛없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와. 사람들 진짜 많다. 와우 장난 아닌데요? 빅스, 왜 이러는 거야? 이 지역은 Covent Garden 이름이 되어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사람들이 제 생각보다 정말 더 더 더 많은 런던가 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사람들 많아요, 진짜 여기가 코로나 규제가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그동안 못 남았던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서 음식도 먹고, 관광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많네요 대단지 촬영 도착 핫도그 피카티블이 턱에서 그런데 런덤에서 보면 런덤에서 미국의 런덤에서 런덤에서 밤 되니까 되게 쌀쌀해서 코트 입기리 입었어 커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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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항상 여행할 때마다 이렇게 퍼레이드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럭키럭키 영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이 유명하다고 해서 걷다가 걷다가 걷다보니까 바로 그 옆에 차이나타운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마이콜이랑 저랑 핫팟을 먹으려고 합니다 차이나타운에 사람들 진짜 많다 어디를 가나 차이나타운에는 사람이 정말 좀 많은 것 같아요 몸 찾았다 헬스에 핫팟지 여기를 가봐야겠다 여기가 빨간색 천막으로 되어있어서 리듬즉스 맛있겠다 기원하고? 마이클이랑 지금 차이니스 레스플랑이 왔고요 여기 천막 여기 천막색이 빨간색이어서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선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신기한게 이렇게 메뉴표를 주셨는데 여기다가 체크를 해서 저희가 먹고 싶은 거를 무제한으로 90분 동안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배고파 완전 기대 기대 먹는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영상 촬영하는거 깜빡했어요 영국에서 먹는 샤브샤브는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클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다웃 시켰어요 마이클은 지금 다이어트 중이어서 술 안 먹는다고 해서 저 혼자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클이 영국에 있는 회사로 출근을 해가지고 마이클 회사 끝나는 시간을 맞춰서 지금 회사 근처에 왔고요 오늘 마이클 회사 동료랑 같이 저녁을 먹을 계획이에요 새로운 동네 오니까 엄청 신기하고 또 좋네요 맛있는거 빨리 먹으러 가고싶다 오늘 저는 이렇게 입었고요 오늘 저녁 먹는다고 해서 저는 되게 편안하게 입고 왔고요 바람이 너무 날려가지고 이 옷이 여기가 벌어져서 자꾸 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지도를 잘 못 읽어가지고 마이클이 저 데리러 온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영국이랑 유럽의 옷들이 한국보다 훨씬 싸요 그래가지고 원래 쇼핑을 할 계획은 없었지만 여기서 잠깐 쇼핑을 하면서 마이클 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클이 서있어요 여기 마이클이 서있어요 베이비 회사에 가방 놔두고 왔다고 해가지고 회사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편 회사는 이렇게 가보기가 처음이네요 남자친구일 때 미국의 회사 한번 가봤는데 정말 IT 회사가 좋긴 좋군요 전세계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진짜 이거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저녁치고 바로서 여기 점전형 먹으러 왔고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오우 오우 와우 오늘 화요일인데 사람 진짜 많아요 파이 먹으러 왔는데 파이 가격이 와, 엄청 비싸네요. 엄청 비싸요. 저는 여기는 드라이 에이즈 럼프 스테이크 시킬 건데요. 와, 이것도 진짜 가격 완전 사악합니다. 그래도 이거 먹을 거예요. 라인 가격도, 버틸 가격은 괜찮네요. Super constraints to her parents again. 너무 감사합니다. You never met her in office? So I said hi and introduce your say? It's for your YouTube channel. Yeah, I have YouTube channel. And I do a self-introduction. Yeah, do you? I don't know how to do a self-introduction. Just say, Hey, I'm WiFL.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다. 저는 여기다. 네, 대박이다. 제가 프리즈 온 룸. 마이클은 사이다 좋아해가지고 사이다 시켰는데 저는 별로 오늘 술을 안 마시고 싶어서 그냥 술은 안 마시고 싶어서 이거 같이 나눠 먹으려고 어머, 저게 켜펄을 원해? 와, 맛있겠다. 저는 엉덩이 부분 스테이크 시켰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시키스 스테이크. 파이? 네, 스테이크 스파이크. 왜 이게 파이이크? 위에가, 스테리는 포테이크로? 네, 스테이크, 치즈, 그리고 배부를 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아, OK. 바로 가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와. 육수는 다가가. 미용한 식감이에요. 와. 맛있다 어디서 가야할까 정말 진짜 계속 마시게 돼요 미치겠어 아 너무 예쁘다 여기가 타워 오브 런던이고요 바로 타워 오브 런던 그 옆이 타워 브릿지입니다 오 완전 멋있어요 여기 배도 지나간다 아 우버보트 아 저거 타려고 했는데 네 우버보트는 저 처음 보는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뭐 런던에 있는 동안에 기회가 되면 꼭 타고 싶어요 오늘은 런던의 일요일이고요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입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피스앤칩스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브이로그 찍을 때마다 배고프다는 말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여전히 저는 배가 고파요 배고파요 마이클 배고파요? 네 배고파요? 마이클 배고파요? 배고파요? 구글로 검색해서 영국에서 제일 맛있는 피슨칩 스파하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 나왔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있는지 마이클이 모르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가 엄청 평도 좋고 구글에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여기 왔어요 제가 너무 흥분하다고 하네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랫동안 여기 오랫동안 여기 오랫동안 가볍게 말이죠 귀여워 개그랑 같이 말해 이천칼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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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가릭 이천칼테크 이천칼테크 이천테크 이천테크 좋아요 맛있어! 사장님이랑 여기 계시는 매니저분이랑 수다 떨다보니까 벌써 나왔어요 완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백 백? 네 저는 마이클, 그리고 수우입니다 와우! 봐봐! 짜란! 완전 맛있겠다 이거는 기본 오리지널 피션치프 시켰고요 이거는 피스플레이트 시켰어요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타르타 소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엄청 좋아하고 근데 마이클은 소스 안 좋아해가지고 저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ies군 스포츠 정말 맛있다 친밀 아멘 성략 스포츠 정말 맛있어 대박 이거? 저거? 으흠 으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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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까지 먹어본 PCN 특수 중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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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단하이에 왔다 오늘 연단하이 저녁에 이거 타려고 여기 왔고요 아까 아침에 먹었던 PCN 칩스 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밖에 안돼요 진짜 높다 마이클이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이거 탈 수 있을지 약간 걱정되긴 한데 저는 진짜 너무 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다 저 무비 저 무비 저 무비 아 릴리 예 와 너무 커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와 진짜 크다 아 아 여기 가까이 오니까 한다 한다 움직인다 오 띠이 이게 화면에 다 안 잡히네요 띠이 띠아 오 와 설치된 설치문들이 되게 많다 저기 보이시나요? 빅뱅 옆에 영국 우회사당이 있어가지고 완전 멋있어요 와 진짜 무슨 완전 디즈니랜드 성처럼 만들어져 있네요 런더나인에 오늘 전부 표가 매진돼가지고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다 완전 크다 진짜 커 실제로 보면 더 커요 You wanna walk over and see Bupin? Yeah Let's go 빅뱅에 왔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네요 나중에 공사 다 끝나면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제대로 된 빅뱅을 보고 싶네요 와 완전 멋있다 와 완전 멋있다 미쳤어 영국 미쳤다 미쳤어 영국 미쳤다 미쳤어 영국 미쳤다 따란 바로 빅뱅 맞은편에 이렇게 런던 아이가 있고요 와 햄즈강이 런던 도시를 가로질러서 흐르고 있네요 완전 멋있어요 진짜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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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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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티가 너무 커가지고 잘 안 보인다 같이. 저희는 지금 펍에 가고 있고요. 한국의 스페이스 파티에서 잘 보인다 같이 고 Sync에서 잘 보인다, 아, 난 잊지 않을거야 아, 너희 맥에서 찍었지? 근데 너무 쉐킹 아, 왜냐면... 네 잘 모르겠어 매세는 지금 회사 그만둬서 저희랑 같이 여행하고 있고요 이 4명은 다같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브리티쉬 악센트로 영어 하고싶다고 난리법석이예요 미국이 시작되네요 미국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랑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영어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브리티쉬는 진짜 더 알아듣기가 너무 힘드네요 강도는 정말 kı sekali dış다보니 Carolina Sunshine 이곳ikke 그곳이 매 marine 저곳이 매운 여세요 네 이스라엘의 주인공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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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은 매일에 다르다 곳에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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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내가 도입하는 곳 여기? 여기iste? 네! 한국어 통화연? 너 매한 기존의 현실은 Helsing이? 외부에 왜 맨 começa? 맨하는ки 고마워? 맨은 그리 와도 지내로 왔다, 야시에서 먼저 발 steht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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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kładN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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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K 무슨게 그에륙이하는지? 너희의 자신이 고마워야야야야 너는 뭐지? 약간... 아, 아마 저는 그런지 모르겠네. 모르겠네. 근데 제가 말했을때, 모든 선택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좀 더 피킹한 것 같으면 좋겠네. 그치? 다니엘이 아이유이시 사람이어서 기넥스 엄청 신경쓰고 있어요.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네스 기다리고 있어요 간이의 기준에는 못 있으나봐요 저희 다음은 이타 갈 거예요 한각시 나옵니다 한각시 나옵니다 한각시 나옵니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I'm here in London We're grabbing a few pints Is that one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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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 ok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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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lly enjoying it I love this I think it's like It's like it's really nice It's like you can take the bag If you eat a bag It's really nice I love you I love you It's really nice It's just something I love you I love you Perfect You're welcome If you're welcome 1, 2, 3...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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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봐 고해 고해 치유 끝? 타위를 엄청 단 시럽에 절인 그런 맛이에요 진짜 달다시요 터키 스프드 완전 야무지게 먹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저희가 빌린 에어비앤비가 진짜 코딱지만 해가지고 거기서 저랑 메시랑 마이클이랑 셋이서 같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드디어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비좁은 곳에서 셋이서 생활하든지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가기 전에 테스코 들려가지고 필요한 물이랑 좀 사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런던이 밖에서 외식하면 진짜 비싼데 슈퍼에서 뭐 사려고 하면 진짜 싼 것 같아요. 미국처럼 물가가 진짜 싸고요. 그래서 슈퍼 가가지고 장보는 거에는 진짜 걱정 없이 장보고 요리 만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스코! 테스코! 보이시나요 여러분? 가격 진짜 싸요 완전. 장난 아니야. 와 아 네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와 아! 와 아! 와 아liśmy! 나 알아요 진짜. 와 아 interact. 이곳이 wel 한 번 먹어봐야지. 이즈가 뭐하는거 같거든요. 이즈가 뭐하는거 같네. 이즈가 왜INE. 이즈은 잘생긴 할 것 같고. 이즈가 왜 한 번의 사과도 묻는 것도. 이즈가 뭐하는거 같네. 이즈가 뭐하는거 같네. 이즈가 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즈가 너무 많이 쓰고. 아 진짜 웃겨. 자막가 멀리서 들어왔어 짜란 신라면 집으로 갑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살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한국 돈으로 한 2,800,000원? 그 정도 냈던 것 같아요. 한 2,500불 정도 냈으니까 진짜 비싸죠? 영국 진짜 그 집값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뉴욕은 아마 영국 런던보다 훨씬 더 비싸겠죠? 여기가 저희가 머물고 있는 집입니다. 여기 파란색 청롱 보이시죠? 여기가 에어비앤비에요. 여기가 에어비앤비에요. 여기가 에어비앤비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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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맷이 여기서 이렇게 입을 펴서 자고 있고요. 저희는 침대에서 계속 생활을 했고 여기가 조그마한 게 주방이랑 그리고 옆에 세탁기, 테이블이 있어요. 원래 세탁기도 생긴 지 진짜 한 며칠 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창고인데 아무것도 없고요. 화장실! 진짜 좁아 터졌죠? 마이클이 좁은 데서 샤워하느라고 되게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는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인은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들어온다는 사실. 정확한 로드시죠? 그리고 소소한 행복도 있는데 얼마 전에 마이클이 꼭 사와가지고 여기 에어비앤비에 있는 화분에 제가 넣었어요. 저희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가고 싶어요. 저희는 몇 시간에 이끼려구요. 몇 시간에 이끼려구요. 그러나 다른 우려의amoto마이 마이클이 맨날, 저렇게 지내고 싶긴 해요. 맨날 수정스러운 Kimuk 였아원에 이끼려고요. 나중에 오직 한iver 주변에 공식하시네요. 이 양반에 이끼려고요. 지친의 사례를 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클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일을 해야 돼서 오늘은 메쉬랑 왔습니다 티켓은 1인당 한 30파운드 정도 했고요 빨리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러 간다 원래는 샴페인 마시면서 타는 그런 런던아이 티켓을 사려고 했는데 그거는 오후 6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아쉽지만 노 샴페인으로 타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날씨도 진짜 좋아요 저기서 가방검사도 한다고 하네요 저기서 가방검사도 한다고 하네요 히히히 히히 히히히 히히히 히히 포토전에서 메쉬랑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뭐 나중에 사라고 하는 그런 거겠죠? 아 너무 예쁘다 빅뱅이랑 국회의사장이 좋네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It's like movie Oh my god Thank you 와 미쳤다 Oh my god Wow amazing Oh this is cool 여기에 저랑 맵밖에 없어요 아 진짜 웃겨 Wow Have a nice day Bye Ah have a nice day Bye Goodbye Goodbye See you Oh my god I'm so excited I want you to give me a picture Oh my god this is awesome Oh my god it's really awesome And just you and me I didn't expect it at all VIP See we didn't need to buy this We got it It's funny I was thinking about buying the fast track You get in here faster We didn't need it though Ask about losing your friends I can't believe it 와 가장 꼭대기 2층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와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 무섭다 조이 제 꼭대기에 다다른 것 같아요 너무 무섭다 아 너무 무서워 꼭대기다 오늘은 마이클이랑 제가 영국에서 사귄 친구들이랑 다같이 한국 고기 부패에 왔어요 여기가 완전 맛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는 곳까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와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무서워 와우 오 진짜 멋있다 와우 오 진짜 멋있는데요? 뭔가 미국 펍이랑 느낌 완전 달라요 영국 영국 진짜 멋있어 저 혼자만 오늘 여자에요 하하하 으하하 수이구 하하하하 은유는 첨수 펌플로 하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맞아 파스프라니까 와 맞다 진짜 배고팠어요 아 진짜 아 잡채 잡채 명절에도 못 먹었는데 아 먹고 싶은 거 여기 다 있다 대박대박 땡큐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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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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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에서 먹고 싶었는데 으흐흐 tuh 사이네 으흐흐 저거 고기 소지 오케이 고기 고기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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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q 사라인 불가하니 불가하니 창피한 나라 외국인 중국 외국인 중국 외국인 중국 외국인 중국 외국인 중국 조금 더 너네데로 가고 싶어요 플립 it 플립 it 네 오, 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가 너무 멋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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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도 너가 너무 좋았던 건가요! 나 이 컬을 맞추고 예용! 치즈! 당신은 치즈가 너무 맛있다 지금 마이클이랑 아침밥 다 먹고 빅토리아 파크에 가고 있는데 와 너무 예뻐요. 빅토리아 파크는 저희가 살고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거의 다 걸어와가지고 이제 조금만 몇 분만 더 가면 빅토리아 파크에 도착합니다. 와 진짜 오늘 너무 좋은 날이다. 짜란 하늘도 보여드릴게요. 하늘 완전 진짜 맑지 않네요 여러분. 런던에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계속 우중충하고 밝은 하늘을 못 봐가지고 짜란 빅토리아 파크 짜란 빅토리아 파크 짜란 빅토리아 파크 아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니 왜 공원에만 가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파는 곳이 있는 거야. 너무 먹고 싶게. 다 눈을 뗄 수가 없네. 아 진짜 예쁘죠 여러분. 너무너무 예쁩니다. 선글라스를 뽑고 가야 되겠어. 오 장난 아닌데. 너무 예쁜데. 와 여러분. 빅토리아 파크 안에 이렇게 스케이트 보드 타는 곳도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타고 있어요. 지금 되게 핫한 운동이 스케이트 보드잖아요. 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래서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와 여기 빅토리아 파크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와 여기 빅토리아 파크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의 사장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옆에 가면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진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막 걱정 없이 그냥 아이들 데리고 여기 와서 놀면 진짜 완전히. 남자인은 코에 와야겠다. 도토리아 파크에서 해봐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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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멀미나서 이제 더 이상 못 타겠어요. 마이크만 지금 여기서 칠링 중입니다, 칠링. 저희는 지금 빅토리아 공원에서 올림픽 공원에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길들이 너무 예뻐서 지금 찍고 있어요. 이 보트가 저는 여행하거나 카페 이런 보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집이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각 배마다 전부 다 스타일도 다르고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어서 되게 신기하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여기서 하룻밤 지내거나 그런 식으로 살아보고 싶네요. 지금 오픈하는 시간인가봐요. 지금 오픈하는 시간인가봐요. 영국도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매뉴얼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예뻐요. 동세시대 영국 성화면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이클이랑 메시 엄청 순수하게 메뉴 고르고 있어요. 마이클이랑 메시 엄청 순수하게 메뉴 고르고 있어요. 마이클이랑 메시 엄청 순수하게 메뉴 고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대박. 영국에서 시켰던 음식 중에서 가장 비주얼적으로 가장 맛있게 보이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우. 어메이징. 와우. 아무도 나를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 그냥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와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대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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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외국 한국 통틀어서 먹어봤던 바비큐 중에서 가장 맛있어요. 와우. 진짜 맛있다. 와우. prze피こと이 제일 맛있다. 너무 맛있다. 대 pants. election be. Usual food. sports. faitこと이 진짜 맛있고 есть. 연인. 開qué. 열이 마요. excer flashlight. 여기가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베이글 가게에요 원래는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서있는데 지금 점심시간도 아니고 먹을 시간이 아니라서 오늘은 되게 한가한데 여기 진짜 자주 왔어요 엄청 많죠 사실 여기 여러 번 먹으러 왔었는데 먹을 때마다 밤이어가지고 동영상을 못 찍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찍게 되었네요 방금 전에 너무 많이 먹어서 베이글은 못 먹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거 먹으려고 오 맛있어 거기에 있는 아이예요 네 여기 케이크 뭐? 저는 아이예요 아이예요 그리고 아이예요 아이예요 나 사실 사진 찍고 싶어요 이 정도면 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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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들었던 에어비를 드디어 떠납니다 안녕 안녕 영구 아 이 좁은 방에서 설명해서 진짜 잘 지냈다 바이 바이